첫번째 단식매치 첫게임 출발합니다 조재준입니다 계속 몰아붙였고 찬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꾸준하게 연결해준다는거야 이것이 조재준 이승준의 공격 들어오자 저런거에요 그래서 비록 범치는 나왔지만 결정적일때로 저렇게 공격을 해줘야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서비스 조재준 이승준이 뒤로 물러났 그렇습니다 이승준 깎아냈고 공점 노려봅니다 조재준 길었습니다 이승준 선수는 변화를 잘 봐야되거든요 조재준의 서비스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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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요 참 그런 상대 전적에서 나오는 이승준 선수한테는 그렇게 가지가 못하거든요 다 그 선수의 소연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승준이 초보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돌아오지않는 3점 차 조재준 에이 2차례 이어집니다 공격준비에 4초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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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물러났는데요 조재준 이승준의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비스 서비스 조재준 이쪽으로 공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조재준은 잘 활용하고 있네요 조재준 팀을 끌어모으는데요 이승준의 서비스 서비스 이승준 탑스피으로 맞붙는데요 이승준의 서비스 이어집니다 서비스 렛 청군 청산대 단 한번도 이기지 못했던 서울시청이었습니다 5대1로 앞서 있습니다 공격 기회를 잡습니다 공격 기회를 잡습니다 나갔어요 6대1로 앞서 있습니다 조재준의 공격 그렇지만 선수는 코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승준의 서비스 아 조재준 선수 너무 잘한다 인정할 걸 인정해줘야죠 그렇죠 많이 가까워진 조재준 선수입니다 조재준 조재준 손수가 조금 여유가 있어 솔직히 맞습니다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기광선 감독이 복싱까지 바꾸면서 지금 11번 단식에 기회를 한 것이라고 사진을 찍어ゃ 距離 싱ắc한